바보 대 바보 밑대 인간은 바보이고 뱀파이어는 바보라는 주장 짧은 유머 오디오북 저자 지란이모 로페즈 사대벌러 현실과의 유사성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이며 현재 사건 사람 또는 장소 살아있든 없든 실제 또는 허구와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며 열광적 인상상의 산물이 저자의 미친 짓입니다. 콘텐츠를 즐기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헤드폰을 사용하십시오. 시작하자 인생은 매우 짧고 인생에는 바보가 많다는 추론에서 출발한다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다루려고 한다면 시간보다 바보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적은 시간이 낭비될 것입니다. 인생이 순결인 줄 알면서 바보가 되어야 다른 바보가 와서 물고 평생을 살려두고 바보 취급을 계속한다. 바보가 외치고 지적인 생각과 현명한 사람이 침묵하고 늑대 인간이 소리치고 생각하지 않으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암 세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자면 인생은 바보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과 광란으로 가득 찬 이야기 글쎄 바보에 정통한 바보가 말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늑대 인간 이야기보다 더 바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속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곧 바보가 되므로 바보인 늑대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바보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바보에게는 돈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늑대 인간은 결코 돈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바지에 주머니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남은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늑대 인간이 바보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매일 새벽에 바보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보름달이 뜨면 경과 시간이 늑대 인간들이 나오는 기간인 29일이라는 사실에 따라 숫자가 늘었고 드물게 그들이 갈 때마다 밖에 나가면 컴플렉스가 있어서 사회화를 하려고 하면 컴플렉스 없이 바보 짓을 하는 늑대 인간들 다른 동물들이 사는 공간에서 발전하는 문화의 유형에 따라 비슷한 역할을 부여받는 늑대가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구 세계에서는 돼지 남성을 믿는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하이에나 남성을 믿으며 다른 곳에서는 닭 남성이 조류 독감의 범인으로 믿어집니다. 국미에서는 스컴크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 남자 하이에나 남자 닭 남자 스컴크 남자가 바보라면 늑대 인간은 왜 같지 않아야 합니까? 늑대 인간이 바보라는 주장이 드러나면 그들을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뱀파이어는 멍청하고 뱀파이어를 믿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여전히 멍청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주장은 흡혈기가 바보라는 것 또는 바보만이 흡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강제합니다. 사물을 잇는 그대로 정의할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 즉 테이블은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이지만 테이블이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이 아닌지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법할로가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입니다. 따라서 뱀파이어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고 영성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영이 없는 바보입니다. 뱀파이어는 기업가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업가가 있다면 그는 바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착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흡혈기는 모교가 없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가 아니며 공부를 하지 않는 자는 바보이다. 뱀파이어는 의식이 없으며 자신이나 거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이 없으며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완전한 멍청이입니다. 뱀파이어는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유일한 속성이 정확히 최악의 속성이고 최악의 속성을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이 없습니다. 뱀파이어는 새로운 모험을 제공하는 사건이나 사건을 찾는 보헤미안 세계 여행가가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의도는 항상 항상 같은 것을 자극하는 것이고 항상 모든 것에 대해 같은 끝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뱀파이어는 잠을 안기 때문에 몸상가가 아니며 결코 잠을 안고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뱀파이어는 매일 다른 여자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자선의 자매가 아니며 내일 다른 여자를 견뎌야 하더라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뱀파이어는 자선의 여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전문가가 아니며 자선의 여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어리석었다면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흡혈귀는 남자들이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다. 그가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이 이미 어리석었다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리더로 훈련받지 못한 것은 더욱 그러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것은 더욱 그렇다. 리더십이 부족한 개인 즉 전형적인 얼간이 보스 뱀파이어는 사고로 끝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버스 기사가 아니며 평생 동안 야만성에서 사고를 일으키는데 헌신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흡혈귀는 성형외과가 아니지만 그의 본연의 시장은 여성의 허영이며 성형외과가 되지 않고 여성의 허영에 기대며 사는 자는 바보이다. 뱀파이어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독실하지 않지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미 어리석기 때문에 정치를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노골적인 뱀파이어로 유권자에게 달려가는 사람 바보야. 뱀파이어는 사회보장에서 이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미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뱀파이어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 및 고유한 특성을 정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뱀파이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완벽한 바보라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성들과 강경하게 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뱀파이어는 이 여자가 결코 끝나지 않는 값비싼 저녁 식사로 자신의 눈을 뽑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고 그녀가 화를 내면 선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여 돈 없이 다른 젊은이를 만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똑같이 쓸모가 없습니다. 흑혈귀는 여성들에게 가장 교묘하게 여성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자신의 직업과 성취에 있어 유일한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척할 필요도 없고 미래의 자녀에게 저속한 섬을 주겠다고 약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여자들을 견눈질하여 그들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직접 가서 여자의 몸을 가져다가 즉시 피를 빨고 감정도 신경도 없이 상대방이 들킬까 걱정도 없이 욕이나 나쁜 얼굴도 받지 않는다. 그것은 가치가 없으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남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그는 혼자이고 슬프고 영원히 고통받고 있으며 영원히 함께할 이상적인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를 유혹할 때 남편이 지켜보는 어린이 파티 중간에 햄버거 식당에서 유혹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혼자 하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그는 웃을 때 송곳니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웃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신으로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남자들은 그가 불사신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모든 여자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완벽한 바보입니다. 여자들은 그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아름답고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상한 존재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보와 바보 늑대인간과 흡혈기는 언제라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화해할 수 없는 적이기 때문이다. 내레이션이 마음에 들면 다양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내 채널을 방문하고 더 짧은 유머러스한 오디오 북을 업로드 할 것입니다.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